안녕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즐거웠어요 오늘은 세번째 만남인데 우리 흑불길 친구들 자주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또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해줄거고 또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낼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올해는 더 예뻐지고 또 올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언니랑 또 언니랑 전부생님이랑 즐겁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냈으면 너무너무 좋을거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고 언니는 이제 안녕 잘 지내고 또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안녕 안녕 다음주에 그냥 tror mày automatically va